전남 해역에 발생한 적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6일 6시를 기점으로 완도군 신지면 송공리 서단에서 고흥군 복내면 연포 총단에 적조지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23일 고흥과 여수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적조가 주말 사이 장흥과 완도 연안까지 확세된 것입니다. 현재 여수 연안에는 메소디니움과 코클로디니움이 혼재됐고 고흥 해역에는 규조류가 다량 출현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도 코클로디니움 개체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민관경 합동 방제 체계를 구축해 적조 발생 해역 양식장을 중심으로 방제 선단을 배치했고 황토 살포와 선박으로 물결을 일으키는 수류 방제를 진행 중입니다.